승介 여기 뒤에 햇피성도 있고 이거가 같은 진핑크라도 색깔이 안에가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.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주황색인데 약간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양이 있고 얘 말고 키스미 키스미 많이 있어요. 가서 가져오세요. 키스미가 없어요. 얘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얼룩덜룩한 색이에요. 얼룩덜룩한 색 이거랑 이거랑 같은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랑 둘다 약간 분홍 빨강인데 얘는 얼룩이가 딱 두개가 있어요. 근데 얘는 주인이 있습니다. 하나는 내꺼야. 하나는 팔렸어. 조용히 하래요. 영상 찍어야 되니까 조용히 해야지. 아 그리고 이거 꽃이 안 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게 뿅이지. 뿅뿅. 보이지도 않았어요. 안 보여준 것 중에 이런 색깔이 몇 개 나왔어요. 자청룡 500분. 뿅. 햇빛송이 이쁘졌다. 햇빛송이 근데 햇빛송이 꽃대가 많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는 두고보세요. 그거 좀 아껴놨다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아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나왔어.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백색은 조금 남아있어요. 이거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. 이 색깔이랑 얘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몇 개 남아있어요. 이 색깔 제가 색깔이 좀 다르자고 했죠? 아까 거랑도 조금 달라요. 그런데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이 그린베러 선셋이 오 주피터 이거 그린베러 선셋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색깔도 있는데 아 구분이 안 돼요. 이렇게 만기하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. 살짝 벌어진 것처럼 저라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아 참 이거 어떻게 하냐. 아 그리고 어 이거가 몇 개 없 이거가 이제 피기 전에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 보낸 데 오래 걸리니까 이 색깔이 확인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보내드리고 아닌 분들은 어 이걸 보내드리게 하고 노란 걸 보내드리게 하고 노란 거는 또 이제 개수가 부족해. 이렇게 어 생물이라서 과부족이 이렇게 항상 생깁니다. 얘네들은 저거는 몰래 보여주게. 몰래. 몰래 보여주게. 몰래. 아 아빠가 또 뭘 이렇게 시키려고 이거는 진 거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거 몽우리가 한 대 두 대 세 대 어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한 거야. 세 대인데 어 이거는 아 우리가 이걸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살짝 있는데 모르지 또 누가 와서 초르면은 우리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그냥 다 드려요. 이것도 아 이거는 근데 이제 한 송이씩이네 이거는 한 대 두 대 세 대 그래도 세 송이니까 이게 이게 한 대 한 송이씩 나오면은 꽃이 훨씬 더 크게 달린다고 제가 매번 상비망을 드렸는데 지금 택배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너랑 다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것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이디를 올릴 수 있고 이디를 올릴 수 있고 아마 이번 주 그 풍란을 가지고 와야 돼가지고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다시 풍란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여 풍란이 큰 거가 그러면은 수고하십니다. 어디겠어 가지고 가요. 어디겠어. 어디겠어. 아 맞아. 바크 없어요. 저희 바크 다 떨어졌어요. 꼬았는데 꼬은 것도 다 떨어졌어요. 아빠는 자꾸 바크 많다고 그러는데 바크 하루면 다 할 만큼 가져와 놓고 바크 많은데 다 팔아버리지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해. 없는데 30포가 한순간에 나가. 없는데 어휴 참 네 감사합니다. 뿅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죠. 어 저거 저만큼 오늘 나갈 거예요.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름 안 와갔으면 좋겠어. 우리 택배 안하고 아 그래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안 싸도 되게 편하게 이렇게 오세요. 이제는 돌아다녀도 됩니다. 뿅 오늘부터 풉니다. 우리 택배 안하고